조용하고 4번 출차카메라 목구리에 지금 하나 돌아와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검색 들어와서 이벤트 검색에서 차량 번호 입차 메뉴에 있는거 정문 출고 정문 입구 번호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문 출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메뉴에 정문 입구 또 출차되는걸 누르면 이런식으로 번호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642 아까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키보드에서 26 누르게 되면 26이 들어간 차 번호는 다 출력이 됩니다 25 26 26 계속 차 번호는 성wed 26 26 26 26 27 27 자